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. 설레는 맘에 작년 12월부터 책가방과 문구들을 준비하고 입학식 때 입힐 예쁜 코트와 원피스로 사놨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꽃다운 봄은 다 지나가고 학교를 못 가는 동안 아이는 할머니 댁에서 지냈는데요. 올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